안녕하세요. N.I. 엔터테인먼트 학교 김나연입니다. 네, 성우 선호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성우 김나연이고요. 성우 일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방송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 유튜버에게 딱 맞는 목소리 만들기라는 책을 냈습니다. 그리고 N.I.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단순히 책을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을 위한 커리큘럼 8강짜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. 목소리는 유튜버의 뭐다? 생명력이고 경쟁력이다.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각 장르에 맞게 그 장르 안에서도 그날의 어떤 제품의 특징에 맞게 혹은 영화 리뷰하면 영화의 특징에 맞게 새로운 보이스 캐릭터를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책 오늘 많이 갖고 왔거든요. 이 책을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느낌을 어떻게 담는지 알아서 자기 콘텐츠를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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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